한국의 정신은? 아, 몸매 공개 몸매 공개를 아, 몸매 공개 아, 몸매 공개 저, 우리 애는 그래도 하자 너무 예쁘다고 하고 어머, 어머 세상에 가서 아, 맞아 아니, 가을 때 너무 예쁘다 어? 세상에 언니 예쁘게 와, 사과와 봐 조희야, 인민이 들어가서 아니, 수영이 잘 안 돼 근데 물이 들어가서 이거 딱잖아요 안 돼, 안 돼, 안 돼 물 위에서 내 하루 꺼 물 위에서 내 하루 꺼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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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감사합니다.